저희 어머님이 시댁에서 제일 큰 권력자, 예, 권력자세요. 이거 네가 온 거 홍어무침도 그또놔야지. 근데 네가 조금 일찍 가시면 좋으려만. 소화지 무증은 시댁으로 가야 되잖아. 그럼 여기 한국인인가? 그럼 어떡해. 나 직접 모일 시간은 또 언제 다 모여? 다 같이 끌 수 있는데. 한국 사람도 다 됐구나. 아니, 우리 지금 장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, 어머니? 그 어머니 닦아야지 물을. 근데 어머니, 여보지? 이거, 이거. 이거 끝까지. 어머니. 너무 신난다. 약해